아이차 앞에 비가 나올 척마다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죽어 박수 쳐줘 자 여러분의 박수에 의해서 묘기가 자 육삼촌 빌딩에서 내려오는 부분까지 보여드립니다 자 감성 박수 자 투시 한 번 끝나면 빌칠자가 죽어요 옳지 화이트 옳지 아 위현무스 옳지 도마야 예수님 기분 있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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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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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렸어 천막 쳐 천막 쳐 마카리께서 함성 한 번 쳐주세요 함성 함성 막상 네 공씨는 그리고 부딪힌다 아이치 하나 일 Noah 평가 taf 야야야 힘들잖아 실제로 이게 뭐 아우 불쌍해 죽겠네 그냥 세상에 아 이걸 보고 박수 맞추고 이래 인간들아 아 목욕빼도 좀 주둔다 해야지 너같으면 험한 자식이 나가지고 그냥 세상에 아우 이 고생을 우리 기둥이한테 수고한다고 누가 목욕비 하나 줄 사람 안 계셔? 어 순대로 봐 허는 놈 힘들잖아 뜨거워 뒤지는데 이거 어찌 누가 준겨? 아이고 우리 이사장님이 주시네 그래 그래도 야 목욕빼라도 챙겨가고 매일 아침에 그래도 고기라도 먹어야지 아 우리도 괜찮아 아 이제 인사 한번 해 저기다 내고 이사장님한테 고맙습니다 땡큐 어찌 또 없어 이 동네 또 이 동네에 없어? 옳지 어 목욕값 줄 사람 없어? 없어? 아 이거 맨 그지 어 그리 없네 아우 세상에 우리 딸내매도 인사만 하고 아이고 땡큐 이츠 이 동네는 없어? 이 동네? 옳지 어? 어 시끄랑 맨 그지 새끼 돈을 놨는데 세상에 어 더러워서 못 해먹고 다녀 아 이쪽에 또 있어 누구야 누구 옳지 그래 그래 아이고 고마워요 회장님 아이고 이것저것이 약간 목욕폐 겨우야 그렇지 요즘 목욕폐가 되게 비싼 이 세상에 아 아유 고마워요 아줌마 고마워요 어 이쪽에 마지막으로 옳지 어 세 개 나와서 내게 줘야지 아줌마 또 누구 있어 누구 옳지 일어나도 안 돼 밖에 있어? 여기야 텐트 쳐 텐트 쳐 보지 말라고 들어서 못 해먹건네 아우 세상에 야 아우 사람이 오는 적 있으면 가는 적 있어야지 그래 빨리 보고 있니 야 목욕폐 이제 이거 조금 더 해 니가 멋있게 불쌍하려면 덜 나왔나보다 야 자 정수로 하면서 박수 소리도 질러 줘라 아유 세상에 진짜 풀려 고마워요 아우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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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함성 옳지 야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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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가 나는 도망가는 중만 구입하고 못써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사랑의 팀은 못줄지언정 호박뇳을 하나씩 먹고 옵시다 옳지 그래 우리 옳지 대가리 쳐봐 옳지 돈 받아야 돼 옳지 제 무급표가 중요한 게요 자 그러니까 그 양들 보지 말고 잔디야 열매야 뺨에 돌아 호박뇳이랑 도와달라 그리고 주신분들은 안먹어도 돼 안산 사람들이 진짜 뺨에는 지금부터 나오는거야 옳지 옳지 빨빨리 돌며 옳지 빨빨리 돌며 그리고 호박뇳 안산은 불씨 보지 눈구멍을 지져버려 옳지 불멍같다 뭐하니 여기 주시는걸 언니 주실라고 언니 줄거야 옳지 그래요 고마워요 이거 우리 기둥이 목울비 할거에요 절대 우리 서로 안돼 옳지 사랑의 팀을 안주시는 분들은 그래 호박뇳이랑 하나씩 먹어 세상에 여러분들 구경하지마 저거 주댁이나 되어가자 번입지도 밥을 못먹는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분야 순차가 죽을 날이잖아 세상에 빨빨리 마카리에 대해서 호박이나 소화주세요 하나삼초랑 두개올초랑 하나삼초랑 두개올초랑 옳지 끝까지 많이 많이 차가고 계신 분들 어디 어디있어 어 그리고 호박뇳보다는 팀을 주시겠다는 분들은 주셔도 돼 호박뇳지 알아서 여기 어디가 아니 호박뇳 여기여기 두개 드려 옳지 자 그만 끌어안어라 세상에 무겁기다 두개만 줘봐 두개만 줘봐 옳지 세상에 이거 어디가서 뭐니 스타킹에서도 못가 그만 찍어 왼수야 자 빨리 이거 빨리 받아와 아유 세상에 5천원도 세상에 안가지고 사진만 찍고자 받았니 빨리 받아 빨리 받아 자 시간 없어 옳지 옳지 그래 지금 불쇼리가 강구해도 돼 강구해도 돼 안삼을 불려고 하다가 진짜 지저버려 그냥 그냥 그거 뺄게 진짜 그래 빨리 받아 옳지 옳지 이쪽에 티비야 자 앞으로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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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뭐하니 옳지 눈깔 보지 마라 도우를 봐 옳지 그래 아무것도 안사고 있으면 집에 보내보라 세상에 이렇게 심도 불쇼버렸네 가만히 보고만 있냐 뽀뽀스럽게 있냐 옳지 앞으로 20초 20초 자 저쪽에 저쪽에서 뒤동네 옳지 저기 하나 줘라 하나 줘라 야 두개 줘봐 두개 줘봐 세상에 목욕비를 못쓸죠 이거 못살줘 이 세상에 빨리 대비를 받아 빨리 옳지 옳지 그래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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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옳지 옳지 앞으로 0초 하나 둘 하나 둘 셋 마지막 두 개 마지막 두 개 두 개 다시 한 분 하나 둘 셋 됐어 쓰다 막 쓰다 막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우 세상에 이 뜨거운 내 이 불복을 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아우 사람이 좀 양심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 기둥들 니네들은 모헌이 찌구석이 가득을 거기에 해당 세상에 조형 빼놓고 뽀뽀스럽다 이쪽에 내가 두 개를 갖다 박명할 거에요 자 지금부터 자 마지막 진짜 불치로 지금부터 나갑니다 지금까지 한 분은 가짜에요 지금부터는 우리 기둥이가 저 꼭대기 우측 꼭대길래 뛰어내려가면서 눈구멍으로 또 구멍으로 불이 나옵니다 박수 한 번 힘차게 쳐주세요 자 여기 하나 팔아줘 자 젊은 사람들이 하나 형 엄마가 저거 하고 있잖니 그래 그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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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 두 개만 그치면 가 빨리 집에 가 니가 다 니가 자 빨리 아 이 새끼들 뽀뽀해보네 어디 자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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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이래 불치로 해야돼 자 형 형 사라 아 돌아가고 미쳤다고 나오는지 모르겄다 아이 어찌 아우 형님 고마워요 아 우리 형 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끝낼게 아우 형님 형님 사래오니까 아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우 아 가스 참동이나 돼 참동이나 용복 자 붙여라 자 붙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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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장 최대의 풀쇼! 아까 폭죽은 하늘로 날라가지만 우리 기둥이는 이래서 용가리처럼 여러분께 여러분의 소원을 벌어드립니다. 자, 불복이 나갈 때, 불쇄 나갈 때 마음속으로 비세요. 너도 꼭꼭나게 해주세요. 본별게 저렇게 비세요. 자, 아, 갓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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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뜨라. 아, 갓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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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도라츠 도라츠 자 한소리보세요 도라츠가 나가고 있어요 자 이거 아무나 못할 적입니다 옳지 도라츠 영광이 아 찢어낼 수 있겠네 세상에 얼마나 배가 없고 저거 쳐먹고 있니 아유 아유 세상에 지금이나 듣지 않아서 우리 기능을 무꽃빛을 씹으셔서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복 받으실 거에요 아 자 그러면 묵시게 라스트 무꽃에 들어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옳지 몇 명이냐 아 이것도 알아 아 이것도 알아 아 이것도 옳지 아 아 마지막 라스트 여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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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도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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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삼겹살 재료먹네 세상에 아 아 그래도 복음하니까 얘 아우 얼마나 소비가 먹고 싶지 배는 죽이고 있을까 아우 효과 다 자 다 다 아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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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샤아악 고기 전바닥 지지기 아찌가 아찌가 박수 주세요